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월요일 NH뉴스입니다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집행위원들이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강화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8인의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야 국제기구와의 개발 협력 사업 추진과 대륙별 특성화 사업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협동조합 연맹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성희 회장은 김치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4월 출범 예정인 한국농협김치가 세계인들이 애호하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위원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